앨범의 음악 레츠 고 파티투나잇 무무무무무 아 맞다 형님도 리리JM 어떻게 됐어? 오늘 공개 하지 않았어? 아 데뷔 하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됐어? 성공적이야? 아 그래? 왜? 왜 망이야? 아 접속이 안되서 음 아니 뭐 접속은 사람들이 이제 워낙 많이 접속을 하니까 접속이 안되나보네 뭐냐 이거? 여기 차가 왜있지 이게? 아무도 없냐? 근데? 강은호 차 아니냐 이거? 아닌가? 차 안에 왜 아무도 없냐? 야 저거 무비야 클릭해가지고 창 좀 그거 좀 제대로 해라 저거 윈도우 안보이게 아 근데 난 진짜 시발 이게 시간벌치기 그거 한게 시간벌치기 하니까 엄청 편하네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존나 편하네 뭔가 컨텐츠 압박 안받아도 되니까 엄청 좋네 하늘이 너 편하게 볼수있어서 괜찮지않나? 야 내 차 어디갔냐 근데? 어 저기있다 아 나 요즘에 진짜 드라이브하는 맛으로 산다 진짜 드라이브할게 좋더라 아 아 이거 차 냄새 이거 새차 냄새 너무 나는데 그거 방향제같은거 좀 살까? 드라이브 야무지게 드라이브 야무지게 드라이브 야무지게 드라이브 야무지게 오케이 일단 밖에 나가서 오케이 일단 밖에 나가서 불을 켜면서 가자 일단은 첫번째 갈 곳 맥드라이브 일단 첫번째 갈 곳 맥드라이브 두번째 장소 국밥집 세번째 장소 커피집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 네번째 장소 편의점에서 마실거 사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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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좋다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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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 배꼽을 주셨다고? 배꼽 누가? 배꼽에 고맙습니다 배꼽에 고맙습니다 배꼽에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안보이네 여긴 바다가 아니라 달맞이 고개야 형들 그냥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카페에 오는거야 여기는 형님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카페가 이뻐가지고 연인들끼리 연인들끼리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오는 이유가 카페 카페가 이뻐가지고 연인들끼리 카페 오는 데야 근데 그냥 여기 갑자기 와보고 싶었어 아무 생각 없이 오槍 아 오槍 어 근데 파도소리 들려요 형님들 가만있어봐 안들리나? 안들려?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여기 있으면 좋아 형들 아무것도 안하고 비가 와서 힘들지도 없네 뭐라고? 아니 씨발 허위가 없는게 아니 형님들이 받아보고싶다 해가지고 근처 온건데 무슨 계속 조물증이 있네 아니 받아보고싶다 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조물증이 있네 무슨소리 하는거야 나 괜찮아 아직 괜찮다니까 아니 나 그냥 오늘만 기분이 안좋은거야 오늘 이상한 꼴을 꺼가지고 뭐라고? 뭐? 아니 우리가 언제? 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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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울한게 아니라 오늘 안좋은 꼴을 꺼서 그래 오늘만 기분이 안좋은거야 나 원래 기분좋아 항상 요즘 봄이 땜에 너 오늘만 안좋은거야 우울할 땐 송정문 토스트를 먹으라고? 계속 먹으라는데 지금 문 열렸어? 송정문 토스트?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송정문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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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24시야? 아 진짜로? 어? 개꿀이네 야 그거 보러 갈까? 어? 아 좋은 쪽 아니라니까 왜그래 진짜 열받게 하면 난 진짜 이거 슬래퍼 던진다 던진다 진짜 짠다 하지마라 진짜 하지마라 진짜 야 송정문 토스트 그거 주소 좀 찍어줘 아니다 여기 티맵을 찍었는데 티맵을 찍었는데 송정문 토스트야? 어 그러네 있네 2.5km네 야 이거 먹으러 가자 아니 왜 계속 아 왜그래 병원가라고 왜 그러는거야 그러지마 진짜 나 굉장히 진짜 충분히 지금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좋아 48시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좋아 어 그러지마 40분 기다려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24시간? 아 지금 새벽 4시인데 왜 40분을 기다려?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아 아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왜 40분이나 기다려? 아 5시까지래 아 5시까지래 그래? 스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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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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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가라고 하는데 빨리 가고 있는거야 왜그래 야 야 그리고 나 옛날에 형님들 그 트럭에 불탔을때 나 우울증 걸렸을때 그 그때가 진짜 우울증이지 지금은 그냥 오늘 기분이 안좋은거야 형님들 제발 우울증이나 저울증으로 몰아가지 말아줘 저희도 부탁할게 서로 rumored 통제 와 개 멋있는겁소 우와 우와 개쩍네 좀 더 앞으로가볼까 별덩 grilled 작 Jack 작곡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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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리 와우 와우 파도소리보세요 와우 야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 그래 이런 곳이 있었어 봉준아 맞아 맞아 그때 한번 왔었잖아 와우 와우 개멋있네 와우 멋있는거 봐 오우 개일링되네 파도소리 봐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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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거 뭐야 설마 탄다고 이걸? 뭐야 실화야 이거? 뭐야 아니 진짜 뭐야 실화인가? 아니 아니 이거 뭐지 아니 우와 많이 타고 계시네 우와 와 저기 세 분이 있네 초보까지 앞서서 이야 대박 와 야 진짜 멋있다 어 진짜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다 이 새벽에 취미생활하러 나오신거 아니야 형님들 맞지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와 개멋있네 와 근데 저 사람 저분 진짜 멀리갔다 야 저 타는거 봐 와 어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져 버렸지 와 와 와 와 와 방심했네 와 와 저거 보다가 아 아 어이가 없네 아 아 아 나 큰일났네 아 그럼 들어온김에 좀 더 들어가야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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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mi야 이지하지 마아 이제 하지마아 하지마아 아 c 모레 다들어 갔다 아 c 모레 다들어 갔다 좋네 자 일단은 저기가 토스트 집인 것 같네 토스트가 두 군데 있거든 형님들 저기 토스트 달라고 하면 되려나 토스트가 두 군데 있는데 가자 형님들 이거 새벽에 여성분이시네 와 대박 봄이다 잠시 몬토스트가 어디 있는 거야 형님들 일단은 이거 생수로 발 좀 씻자 형님들 생수 사가지고 맞지 와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근데 맞죠 형님들이 조금이라도 힐링이 됐으면 좋겠네요 대박이네 대박이 대박이네 대박이 수도가에서 씻으셈 수도가가 어딨지 형님들 수도가? 수도가가 어딨어? 수도가가 안 보이는데 하늘 하늘은 못어죽기 볼 거 없어 어디? 잠시만 엔젤리너스 밑에 있다고? 아 일단 돈 좀 뽑아야겠다 현금인출기 있나요? 죄송한데 여기 문토스트가 어디 있나요? 저쪽으로 가면 있나요?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래요? 아 지금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세요 어딨어? 문토스트가 저건가? 커피토스트 저거? 트럭에 있음 트럭이 두개인데 마르스 그리고 달콩 이렇게 있는데 트럭이 없나 건데? 오늘 안 온 거야? 아 그래? 저기 토스트 되나요? 토스트! 아 그래요? 토스트 하나 주세요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수돗물 있나요? 아 수돗물이란다 그거 뿌릴 거 어디 있어요? 조금만 들어가면 바닥 끝나는 데 가면 뒤에 멀어요? 좀 멀어요? 네 아 그래요? 아 됐어요 토스트 하나 주세요 혹시 생수 파나요? 네 생수를 파는데 여기도 푸드스럭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는 생수밖에 없어 새파란 생수? 아 파는 생수 아 네 그것도 주세요 죄송한데 아이스크림은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이거 수면에 팔아요 이거 아 아 아니 그러면 갔다와 여기 하단 끝나는 데 보면 삼천 네 하단 끝나는 데 보면 이렇게 깃발 날리는 건물 있죠 그 건물 뒤쪽에 있어요 그쪽에 숨어있어요 어디요? 저기요? 여기 하단 끝나는 데 보면 건물 하나 있죠 네 그 건물 뒤에 아 차 타고 하면서 하 promptly perché 여기 festivals 어떻게 해 모짜리다가 딱 가까요 네 네 와 끓겼네 그렇게 차 타고 가면 무슨 의미냐 잠시만요 편의점에서 물 좀 사올게요 어디 근데 저기 그 뭐야 파도를 맞았는데 다 끓겨있네요 왜이래요 다리가 다 끓겨있는데 파도가 세잖아 아 그래요? 파도에 모래가 쓰여있기 때문에 거의 다 스크래치가 않아요 그러네 다 스크래치가 나네 파도가 그냥 물이 아니고 모래가 쓰여있는데 맙소사 맙소사 파도에 긁혀버렸네 열려주세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많은데 달달한 음료수 있나요? 달달한 음료수? 네 달달한 음료수 체리톡 같은거? 아니 오렌지 주스 같은거 생활로 이거 주세요 날개, 바나나, 키위 키위 주세요 네 콜라도 있나요? 콜라 주세요 콜라 코카콜라예요? 콜라요 펩시? 아니요 뭐예요? 매운 소스? 아 매운거 싫어해요 네 노 핫 노 핫 오우 대박이네 두개 계산이세요 코카콜라랑 이거 아 오 오 대박 오우 이거 뭐야 오지네 어 오직 lá 와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치즈? 오우 오지네 오우 Particularly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다 이거 아 근데 여기 목이 다 왔네 여기 연인들 많이 와요? 진짜요? 뭐하러 와요? 다하이요? 오 콜라 오지버렸다 고맙습니다 이모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모 어 개맛있네 야 형님들 여기 존나 맛있는데요? 누가 창렬이라고 하고 누가 맛없다 했냐 개맛있네 나 이때까지 먹은 모토스트 중에서 제일 맛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봐 아 뭐 이렇게 많이 처먹었냐 미친 새끼처럼 아이씨 아이씨 α이씨 아이씨 아이씨 와 토스트 개맛있다 근데 와 음 뭐 있냐면 일단 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 소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계란 겨우지고 음 음 거기서 체조도 있고 아 목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나 개빡치네 아 목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목이 왜 이렇게 많아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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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바다 보면서 먹어야겠노 와 아 으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건 바다 보면서 먹어야 된다 으 안녕 와마 와 여러분들 이거 이 배경 보면서 그 다음에 이거 들으면서 토스트 먹으면 내가 봤을 때 3일 일체 개꿀 이거 들으면서 코스트 먹으면 얘들아 봤을 때 삭이 필요해요 와우 나 버린 그 날에 그 모짐 말로 너를 잊고 뒤돌았었어 후회하는 연을 제발 다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너에게 웃어봤기 보다 죽는게 대신 장관이다 장관이야 와 저 스노우보드 하러 가시네 어? 보드 타러 가시네 어? 보드 타러 가시네 진심이 다 옳지 와 보드 네 니가 행복하기를 바래 넌 난 거짓말 듣냐 타고 와 스노우보드 타러 가시네 드로우기만 기도해 으응 넌 제발 다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내게 이래요 우리 이대로 이제 끝이 나는 마지막이라 너에겐 나를 믿을 수 없어 We can't let go Cause we never know 내겐 너 같은 너에겐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시는 없어 Nobody knows We always know 제발 다 한 번이라도 너의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지금 이 시간이 가자 갑시다 형님들 힐링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와 나갈 때는 나올 때는 밤이었는데 올 때는 아침이 되었네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햇빛이 내리면 난 다시 찾을 수 없겠죠 나갓에 êm 샤리오라리 레니레 라리스타 쇼리스타 쇼리스타 쇼게랑 갈라피 샹초바레 래리오래 샹초바레 애니웨이 라리스타 쇼리스타 쇼게랑 갈라피 샹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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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스타 쇼리스타 쇼게랑 갈라피 쇼게랑 갈라피 아이씨 샹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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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듭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내리냐 이거? 아이씨나 좁은데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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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좁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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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ke 잠시만요 아 바다 진짜 좋았다 아 내 인생에 있어서 거의 최고의 드라이브가 아닌가 싶다 바다 존나 좋았네 와 문 토스트 추천한 사람 누구냐 퀵비 한잔 줄게 와 토스트 먹으러 갔다가 횡지해버렸네 오지게 좋았네 와 문 토스트 개좋았네 아 토스트 진짜 맛있다 뭐 안 챙긴거 없지 아이씨 아 근데 아침 5시 반인데 해가 이렇게 빨리 뜨네 부산이 좀 해가 일찍 뜨는 편인가 봄이 보고싶다 갑자기 봄이 보고싶다 아 아 핸드핀이든 아무것도 하님 마시려 다음번에 하 하 으 으 아 오지마 으으 으 아 아 아 형들 드라이브 좋았어? 나만 좋았나? 와 드라이브 개꿀이었네